안녕! 오늘의 트레이저 뉴 앨범 2집 챕터2 언박싱 하도록 할게요. 애플 뮤직에서 나온 포트카드입니다. 멤버별로 다 있고 어느 거 갈까요? 어느 거 가고 싶어요? 이거! 가능해도 알아 멤버 이름은? 유스! 아니 유스! 어! 이거 동이 입게 상상하게 아, 동이 빨리 보내고 이래야 되겠다 겁나마 애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는데 그쵸? 금리판지는 거울을 해서 먹는 거 같아요 아, 거울로? 거울을 주나? 아, 아니다 음~~ 안 돼? 오오옉 아예? 우오아 흐으 그윽 좋아해 아, 신발인가요? 아 신발인가요? 아 신발인가요? 오우우! 입 때 끓이 돼 이거 2, 2, 3 6시 Xingqx3 서울도 이거 하나밖에 안들어오까요? 네 아 여깄다 뭐가 많아 스크래치 아 진짜? 하나 더 많이? 파인트레저 이거 남편사람들 여깄다 와 영상 좀 하시네 치각이 여기 거울지 더울지 이렇게 말하는데? 둘 박예닮 진짜? 네 뭐야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 많이 컸다 산이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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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저 박예닮 좋아하는데 노래 진짜 잘하잖아요 주원님 박예닮도 알아요? 순서히 저랑 꼬련들 응? 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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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생겼다 이거 슈가 느낌 나 잘생긴 슈가 전혀 없네 얘들이 거의 10대 중간일텐데 바이바이 바이바이